간다 이렇게 이렇게 또 어디론가 흘러가려 한다 저기요 체크셔츠 괜찮아요 새로 전화 본 친구부터 소개할게 최준우입니다 왜 아닌 척해 너잖아 어쩔 건데 하면 어쩔 건데 어쩔 건데 이 쓰레기 새끼야 야 너도 열받은 거 아니야 밟으니까 꿈틀한 거 아니야 에라이 도망자야 참 피해 참 피해 다른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잘난 척 하려고 나 나왔어 미안해 엄마 어쨌건 이 순간 어쨌건 열여덟 승리해 참 피해 승리해 참 피해 승리해 참 피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